먼저 정면, 정면에만 오늘 계셔서 기자님들 정면에 계셔서 정면 바라보고 포토타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할게요. 이번에 밝은 포즈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리 뒤쪽에 영상 기자님들도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대로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. 치크함 가득한 표정함 포즈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자, 이번엔 밝은 포즈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개인 보... 좋습니다. 정면 앞쪽 계속 보시고요.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이번엔 정면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. 이번에도..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지금 어렵다 부탁드립니다. Spanish-iii 문은 쓴 德 기대가 승리가 들 있는 성격 축이로 하나, 이 McN구 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